찬미 예수님, 오늘은 1월 27일 연중 제3주간 수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재물을 거듭받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재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니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그들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수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수가 묻되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곳도 다 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풀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풀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서른배, 어떤 것은 예순배, 어떤 것은 백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달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아사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파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이는 서른배, 어떤이는 예순배, 어떤이는 백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레스도님 참미야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 서른배, 예순배,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독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셨다고 전합니다. 신하이산에서 맺어진 계약은 희생 재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효력이 생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죄악을 없애주는 새로운 계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 아닌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오시는 인격적인 계약으로 이제 주님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과 사랑의 친교를 맺으면서 우리는 그분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씨앗으로 상징되는 하느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오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날마다 정하며 사탄이 들어와 주님의 말씀을 아사가지 않게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숨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하루를 마치며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의식 성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는 마음의 가시덤풀과 자갈을 걷어내고 하느님의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또한 매일미사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거나 핸드폰이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에게 오시는 하느님의 말씀인 씨앗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비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묵상 중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에 깜짝 놀랐어요. 매일미사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거나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가끔은 제가 아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잘 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비록 날마다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묵상을 하지만 세상사에서 난 아직도 참 부족하구나 아 나에게 자격이 되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아 주님께서 주신 이 씨앗을 잘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큰 총이구나 느끼게 했던 묵상이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록 내가 아 늘 죄에 이렇게 찌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 씨앗을 잘 갖고 나간다면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반가운 소식을 접했는데요. 여러분도 접하셨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코로나 발생 환자가 적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적은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라고 하는데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가 40명에 불과하다고 해요. 지금 현재 격리 중인 환자가 64명인데 이 격리 환자와 접촉한 단 한 명만 빼고는 다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참 희망적인 소식이어서 반가웠는데요.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까 과연 이런 의문이 생겼는데 이 뉴질랜드의 경우를 보고 아 가능하구나 우린 벗어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전 세계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오길 청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다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길 그리고 옆에 힘들어하는 모든 이웃분들도 손잡고 챙겨주시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